광장 어딨어? 수영총이다 뭐야? 날씨가 좋아가지고 우와 예쁘다 고고 진짜 예쁘긴 하다 진짜 예쁘긴 하다 근데 그냥 막 여기서 찍어도 예쁠 것 같은데? 너 여기 서봐 여기가 부동산인데? 아니 너무 부동산이야 너무 부동산이야 이쪽으로 와 이쪽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여기? 어 아 예쁘다 정말 예뻐요? 응 어 근데 예쁘긴 한데 차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요? 응 가보자 거기 가보자 어 어머 벚꽃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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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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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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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세요? 칼칼칼칼 칼칼칼칼 와 이쁘다 뭐가? 눈이 이렇게 나와 오 지금 이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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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하하하하 어때요? 하하하하 가운데는 여기 여기서 찍은거 맞죠? 하하하하 데스크만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 지금 이쁜데? 안녕 오우 파이팅 사이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onos 짠 저희 찍은거에요 너무 이쁘죠? 저도 저는 그를 손을 짚고 크흐흐흐흐흐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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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Easter 드러워보 오늘은 히힣 굿 열 오후 stimulating 청양전 곰 곰 곰 곰 곰 곰 곰 바람과 너무 나와나 보면서 놔둬 아이콘 가성비 신상 호텔이 생겼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아 근데 이거 더운데? 와 핫해요 핫해 약간 덥지 않아? 더워요 더워요 이렇게 히노끼탕도 있고 너무 좋다 야외인가? 그리고 이렇게 침실 위에 침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액조도 입고 화장실 수영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야외 수영장에 갈 거라서 몸을 많이 가릴 수 있는 걸로 입었어요 아 놓다 방지다 이제 갈 거예요 그러면 유튜버다 유튜버 가자 아니 수영장 어디? 수영장 어딨어? 수영장 내놔 수영장 내놔 물어봤어야 했는데 수영장은 4월 1일부터 해서 너무 충격적이야 etwas 안들어갔어요 수영장 괜찮아요 그래도 히노끼탕 있으니까 Julie 다시 돌아다니라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오해 제작지원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미션 강렬 와 맛있겠다 이거 뭐야? 와 맛있겠다 이거 왜 하는 거야? 와 동백꽃 오우 신기하다 오우 신기하다 이거 요새 임이라 치킨은 무슨 자야지 자야지 오우 치킨 빠빠이 오우 치킨 오우 온라인 오우 오우